새 곡은 무대로 미리 처음 공개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당연히 기대해도 좋은 그런 앨범이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! 네, 오늘도 태용씨가 새 앨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소개를 드리니 더욱더 궁금해집니다. 그래서 먼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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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าก 開ما 손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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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fato 손에 감사합니다. 아쉽게도 공간때문에 셋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크, 재현, 띠용 씨. 멋있어요. 아쉽게도 공간때문에 한 번 더 부탁드리자면 미리 무대를 갔으니까 후렴구에 찍을게요. 이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이거 다 일어나서 같이 갈게요. 파운드로 하겠습니다. 이 부분도 가사만 없었습니다. 5 6 7 8 뿜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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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정말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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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